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떤 점이 고민되세요? 네. 매수 전에 연락을 잘 주셨고 지금 신동아 30평대랑 행당동의 한진타운 20평대를 보고 계셨는데 10년 정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투자 목적이세요? 아니면 거주도 고려하고 계세요? 거주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실거주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 두 곳 중에서 거주도 하면서 미래가치가 좋은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해주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10년 거주할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죠? 그렇죠? 당장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 후에는 입주를 생각하고 있거든요. 자, 일단은 노들역 바로 앞에 있는 여기 본동 신동아죠. 네. 뭐 입지 조건이 워낙 좋아요. 9호선 입지되어 있고 한강변에 인적되어 있고. 그쪽이 본동 신동아가 아니라. 네. 누량진 쪽에 있는 신동아인가요? 장승백이 역 쪽. 장승백이 역 쪽에 신동아. 네. 장승백이 역 쪽에 신동아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우리 행당 한진 아파트 대림아파트 건너편이죠? 네. 네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상 저는 두 지역 일대의 아파트들이 다 좋아요. 여기 지금 금액대 선을 한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까? 금액대 선. 9억에서 10억. 9억에서 10억대. 일단 답변 드릴게요. 답변 드릴게요. 저는 두 아파트 다 좋은데요. 만약에 구직 뽑자면 저는 행당 한진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. 그런데 다만 다만 이 두 아파트보다는 저는 조금 더 입지가 조금 더 떨어져 있지만 강북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. 행당이 여기죠? 여기 여기. 행당동. 그리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? 여기 장승백이 쪽. 장승백이. 여기 동작 일대예요. 입지적으로 봤을 때 두 입지 전부 다 좋아요. 다만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성을 본다라고 하셨어요. 그죠? 네. 그런데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 입지가 다는 아닙니다. 입지가 좋다고 해서 사실 전부 다 주거의 만족도를 개선시킬 수는 없습니다. 왜? 연식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연식. 지금 다 20년 차가 이상된 아파트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. 특히나 방음, 방열이 굉장히 많이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또 거주해야 되는 목적도 있고 거주하는 데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투자성으로 볼 때는 이제 이 아파트가 10년 정도를 가지고 간다면 이제 30년 차가 도래되는 아파트들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연식이 너무 오래됐고 그러면 30년 차가 되면 사람 나이로 친다면 80세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의 그 기준에 서 있는 기로에 딱 서 있어요.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?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. 그러다 보면 재건축이 안 되면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. 리모델링. 그런데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나요? 제가 볼 때는 현저히 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. 만약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리모델링 얘기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. 누군가가 추진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.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상승기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승기지만 앞으로는 하락기가 찾아오는 부동산 장세로 흘러갈 수 있다고요. 하락기로 접어두는 순간 심리는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. 심리는 심리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락기에 접어들었다. 정비사업, 재개발, 재건축,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내기가 어려워요. 멈춰버린다고 멈춰버린다고요. 언제까지? 다음 상승기가 올 때까지 멈춰버려요. 그 이유가 지금 분양해도 분양가가 워낙 낮게 책정이 되고 심리가 꺾여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딜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해가 되십니까? 그리고 똑같이 75%의 동의율을 얻어야 돼요. 75% 그런데 우리 지금 행당 대륜 같은 경우 한증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잖아요. 우리 1000세대 중에서도 1% 동의율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. 1000세대의 1%면 몇 세대예요? 10세대입니다. 그런데 시청자님 가정의 배우자와 성격이 똑같습니까? 관점이 틀리잖아요. 그런데 남의 집 재정상황과 우리 집 재정상황이 어떻게 똑같이 생각합니까? 1% 동의율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 굉장히 어렵다. 그래서 저는 반대로 10년 동안 실 거주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신축 아파트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입니다. 강북 지역에. 그 이유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 신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 굉장히 주거 만족도 굉장히 높겠죠. 그리고 투자성으로 봤을 때 이 아파트는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준 신축급으로 지금의 가격의 형성을 계속 이끌어갈 겁니다. 다만 우리 아파트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가치를 조금씩 결여되고 상실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저는 따라서 실 거주의 만족도도 개선시키면서 투자성으로 봤을 때 다음 상승기가 찾아오는 시점까지 우리 신축 아파트의 힘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따라서 강북 아파트 신축급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많아요. 성북구나 은평 일대 가보시면 많이 있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마치시고 전화 한번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